말투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이봐 푸르노리! 아아! 그만! 야, 야 조언 하나 하지? 하지마! 이건 게임이 아니야! 이거 게임이 아니야! 두번 들려! 이봐 푸르노리! 아 너무 좋아 내 취향이야! 여기에 왜 퇴골스쿨이 있네? 어 뭐야? 저 있는 자리로 와보세요? 어 뭐야 이거! 기분 어떠세요? 자리 자리 타십니까? 기 잘하셨어. 으아악! 으아악! 이 맛은 피카츄! 피카츄! 아하하하하하 어 안돼! 안돼 사슴아 내 창 두고가! 제발! 엉덩이에 꿇고 열나 달려가네? 오리야 네 쪽으로 하고 있어! 이거이거이거 사슴몰이 중 사슴몰이 중 내 거 창 구해야 된다 그쪽으로 한다 그쪽으로 한다! 잡아 여기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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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 뭐라 뭐라! 확인찜 펼쳐! 확인찜 펼쳐! 제발 사슴쿨! 어! 찾았다! 키워! 오리오! 잡았어? 사슴한테서 2 눌러가지고 뺏었어 3발 쏘세요! 하나 3발 자 몇 점이냐 1점 1점 6점 총 8점입니다! 야, 가져가세요 화살 선생님, 화살만 가져가셔야지요 다시 달아드리겠습니다 잘, 라올리임 10점입니다 라이. 화점이야 한 바알 두 바알 5점, 6점, 8점 아아 내가 제일 잘 쏘네 어이 프로놀이 한 번 써볼 생각? 자 쏘세요 두발 두발 오 뭐야 아 근데 9점 이비님보다 한발로 이비님을 이겼어 제일 멀리 가는 사람이 1등 자 준비를 하시고 하나 둘 셋 하면은 가능합니다 오 1번 하나 둘 셋 맞나유우후 아 잠깐만 나물이 봐 윽혀 나물길 나물길 오아아아아아 아 잠깐만 어 잠깐만 나 돌 맞았어 제발 오아아아 아다다다다다다 앞에 두 명이나 있잖아 웃기지마 앞에 두 명 다 빼줍니다 아 나 내려졌어 뭐야 저도 멈췄어요 겁나 뒤에 있네 다들 오오 나물이 날아간다 날아간데이 오오오 조용하 어디까지가